다시 한번 큐 아 이런식으로 W를 눌러 놓을 때 꼭 말씀해 주시고 왜냐면 소방자청에 연락해서 주민들 대피 경고를 내리고 있거든요 워낙 강력해서? 네네네 큰일 납니다 인명사고를 막는게 또 저희 기업의 사명이니깐요 갑니다 원래 이 모기는 아 요새가 좀 모기 짜증나는 철이에요 그래봤자 모기는 모기일 뿐이라고요 이제 만화를 관리를 하십니다 아 아 잘 피한건가요 상대가? 네네네 아 점차 몰라서 어 네네네 안으로 쭉쭉쭉 그렇죠 어 저 그렇죠 아 아 제가 죽은건가요? 아 드리프트가 선이 뽑혀있어 아 아 말을 안해주는거에요 계속 아까부터 여러분 선이 뽑혀있었어요 아 말을 안해주 아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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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아이 뭐야 아 정말 홉스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다시 연결해주세요 빨리 네네 연결 됐나요 푸슝 아 알겠습니다 목소리 들리세요 예 들리네요 네네네 아 혹시라도 앞으로 끊기는거 같으면 바로 말씀해주시면 저희쪽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이 데스를 하긴 했는데 이게 이 데스 데스죠? 아니 그 로또 번호요 아 이게 로또 번호요 네 2조 네네네 2조 로또는 조가 없는데요 아니 생기니까 생기니까 마이파이트 출시 기념으로 아 그런가요? 로또에 조가 생기기로 했습니다 마이파이트 제가 조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서 당황스럽게 하네요 어 덥네요 네네네 아 괜찮습니다 적을 저치했습니다 아 아 제가 너무 못해서 얘가 저를 지켜주니까 저는 이 안에만 있을게요 그냥 네네네 친구를 믿어야죠 아니 저는 잘 못해서 아까 동기화 시스템이 살짝 그 오류가 나는 바람에 살짝 벌써 상대가 너무 돼버렸네 좀 자유성장을 해서 네네네 이제 또 킬각이라는게 나오는 타이밍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스킬을 이제 블라디미러한테 딱 써주시고 음 조금은 더 참으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뭐 참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러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쪽으로 꽉꽉 그렇죠 빠지시고 아 빠져야 되는군요 네 아 이렇게 그렇죠 아 이런식으로 아 벌써 동기화가 되니까 너무 편하네 게임이 드리프트로 이렇게 연결이 돼있으면 아 너무 편하네요 아 벌써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아 이게 드리프트 시스템이군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최첨단입니다 아 이게 드리프트구나 250 ERP 어 290 ERP으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아 저희도 아직 저희가 그 연구개발에 드린 시간과 비용을 생각을 하면은 이 가격으로 드리는게 쉽지가 않았는데 아 맞네 저희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렇게 쉽게 아이템 막 사라고 장난 아닌데요 지금가 네네네네 어우 어우 장난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또 7월에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인가요? 가정의 달 플러스 2 아닙니까? 맞네요 부모님을 두배로 더 많이 챙기라는 이야기죠 부모님 집에도 마이파이트 하나씩 놔둘야죠 이야 특히 대리석 마이파이트를 하니까 더 세진 것 같아요 바로 이 기회 음 음 가겠습니다 대리석 마이파이트를 아쉽게도 저희가 이번에 함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한테만 주신 거군요 특별히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또 이럴게 저도 생각해 주실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네 어 여기에 마이파이트를 시키는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동기화 시스템이 되니까 네 네 게임이 좀 편해지네요 그렇죠 그쵸 어 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음 아 지금 오른쪽에 누가 왔다고 네네네 사인 받으러 왔다고 지금 사인해줄까 봐 저거 선택하라는데요 아까 그 부분인데 저런 극성팬들은 버릇을 고쳐줘야 됩니다 아 아 그럼 거절하겠습니다 네네네 거절 명령어를 쳐라고 아 시키팬들은 하면 됩니다 네 네 갑네요 펜이 아 펜이 갔네요 거절하니까 바로 가네요 네 아 이러면은 또 이렇게 사생팬들이 문제에요 아 제가 또 워낙 또 잘 나가다 보니까 네네네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뭐 아껴주신다는 거니까 아니 그럼요 네네네 저야 뭐 감사한 일인데 제 친구가 올라오네요 네네네 날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꽉 한번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네네 왜냐면 피웅덩이 쓸 거라고 어 스크면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하려고 어 피의웅덩이라고 하거든요 지하로 들어가는 그건가요? 네네네 음 쭉 가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죠 아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아 방금도 그냥 제가 딱 쓰라고 쓰라고 할 때 썼거든요 네 그냥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게 동기화 시스템이군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말파이트야 여러분 이런 챔피언입니다 아 이게 말파이트군요 네 네 너무 쉬운데요 네 이렇게 LL을 처음 하기 때문에 CS를 발로 먹어도 킬이 가능한게 CS가 뭐죠? 말파이트 CSI인가요? 크리미널 치명적인 치명적인 S S 라인이죠 아 치명적인 S 라인 이거 마이파이트가 치명적인 S 라인 어 어 다음 템 어 잠깐만 잠시만 약간 선택하라는데요 저보고 네 지금 그 자외선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 이럴 때는 자외선을 피부를 부엌에서 가면을 쓰고 다녀야 됩니다 가면이요? 그렇죠 어 UV 프로텍트 이걸 사라고 하네요 가면이 있습니다 이걸 사래요 그리고 물약 3개 와드 하나 나머지는 세이브 하라고 네네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되게 쉽네요 그렇죠 가면 자외선을 또 차단하는 네 여러분의 피부는 소중해요 남자분들이 특히 이런 여름철에 피부관리 신경을 잘 안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런 분들이 카피디처럼 복싱을 늘 씁니다 아 카피디님 네네 음 리그오브레전드에서 굉장히 똥을 싸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리그오브레전드 잘 몰라서 어느 정도 싸시는지 잘 몰라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는 거 이렇게 탁탁 먹어주시면 돼요 박살중니다 아 되게 쉽네요 네네 게임이 너무 편한데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게임을 편하게 하는 것과 게임이 좀 어렵더라고 재밌게 하는 거 어느 쪽으로 저희가 좀 맞춰드려야 될까 아 그런 고민을 또 가지고 계시군요 네 고민의 연속이죠 앞으로 계속 그냥 쭉쭉쭉쭉쭉 쫓아가면 아 미니언이 있다고 뒤로 빠져래요 네네네 시즌 너무 편한데 네네네 너무 편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살짝 뒤로 살짝 빠주셔서 블라디가 4스텍 유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 4스텍이라는 게 또 있네요 그게 안되게 잠깐 빠졌다가 가까이 하지 마시고 네 그렇죠 이제는 알려준대로 하니까 바로 노려주면 키박 시스템 때문에 알려준대로 하니까 너무 편한데요 완벽하게 키를 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 편해요 네네네 알려준대로 하니까 그냥 드셔도 됩니다 집에 아실 필요가 없어요 아 지금 갔다 오래요 아 갔다 오래요 왜냐면 빅토르가 먹을 거라고 아 또 양보하는 마음까지 아 또 양보하는 마음까지 줘가지고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를 사래요 이번에는 네네네 이번에는 다섯 개를 사라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 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물량을 다섯 개를 사라고 해서 너무 편한데 아 지금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나요 지금? 사실 저는 처음 하거든요 리그브랜드 처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즐기시는 분들은 이 동기화 시스템만 이용한다면 네네 여러분 충분히 뭐 등급이라고 하나요? 다이아가 제일 세다고 들었는데 다이아까지면 그냥 올라갈 수 있겠네요 지금 핸드폰으로 가족들한테 문자가 가지고 자기한테 물건을 빼달라고 아 지금 벌써 주문해야 되는데 지금 주문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아 리그브랜드가 또 워낙 인기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네요 애드폰 위치 이미 빼났나요 ener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제 날씨가 워낙 더 낫길래 어씨 그럼요 예 예 어씨 네 네. 어시가 뭐죠 근데? 어시. 여시라는 뜻이죠. 아, 여시? 아까 에스라인의 연장전상. 아, 그런 느낌으로? 네. 앞에는 저 친구가 굉장히 신비한 친구예요. 이 친구요? 네네네. 어떻게 신비하죠? 굉장히 멀리에서 이렇게 신비하게 하는데 그냥 갖다 박으면 또 죽는 신비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아아. 네네네. 거의 뭐 말파일 때 사기네요. 네네. 네. 이거 다음 보이면, 어? 보이면 그냥 박으라고. 네. 보이면 그냥 R을 쓰래요. 아니, 옆에 김문수 님도 계시니까 부담 없이. 저 신비한 친구한테 그냥. 그렇죠. 네, 김문수. 이렇게 쓰래요. 저보고. 저는 모르겠어요.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쓰라고 하네요. 써, 써, 써. 막 이러는데요. 써, 써, 써. 막 이래가지고. 후쿠아! 이런 소리 혹시 들리지 않으셨었나요? 아, 잠깐 들린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소리 맞습니다. 후쿠아! 이러면서. 어, 아까 그 친구인데요? 우리 여름철장은 장마모기. 네. 저는 이번에 들어가지 말래요. 저보고 먼저. 모기부터 때려잡아, 이제. 모기 이렇게 때려잡고. 저 친구를 잡을 때는. 바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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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긴 했어요. 바이. 에티켓 같은 거예요. 에티켓? 바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도지사님과 같이. 아, 도지사님이셨군요. 아, 저 못 알아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다보 쿵쩍쿵춤을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아, 그럼 이게 마다보 쿵쩍쿵춤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었군요. 그건 저희가 베타버전에서 임시를 넣었던 춤이고. 마다보 쿵쩍쿵춤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넣을 예정이에요. 자, 다음 템을 이제 알아서 가도 이긴다는데요? 아, 네네네. 제가 알아서 갈까요? 네네네. 알아서 무슨 템을 한번 가볼까요? 저는 일단 잘 모르니까. 예뻐보이는 거 갈게요. 네네네. 예뻐보이는 거? 검, 일단 남자는 검이 좋으니까. 음, 아니. 검... 네. 검이, 검이 충분해도 될 걸 그랬어. 좋은 노래죠. 아, 그렇죠? 네네. 과, 아, 아, 탐식의 망치에 가라고. 음, 음, 음. 검을 간 후에는 탐식의 망치가 좋다고 하네요. 네네. 제가 탐식의 망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가세요. 삼위일체, 이게 삼위일... 뭐가 삼위일체인 거지? 아, 네. 삼위일체를 가라고 하는데 삼위일체가 뭐죠? 좀 찝어주세요, 좀. 이건가요? 네, 그거예요, 그거. 비수레검이라고 써있는데요? 아, 삼위일체. 아, 다른 이름이? 네, 네. 무미떼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북미에서 넘어온 게임이라가지고. 아, 이게... 이게 삼위일체군요. 삼위일체는 뭔가 좀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수레검을 이렇게 좀 직관적인 걸로 바꿨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삼위일체 아니고 사자 사고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괜히 짜증나잖아요, 공부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재밌게 게임하고자 하는 건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아까 사자 사고 느낌이 나서 저도 살짝 거부감이 들었는데. 그렇죠, 보세요. 아, 아까 제가 했던 마이파이트와의 차이. 라인이 잘 안 밀리죠. 아, 그러... 어? 뭐죠? 삼위일체. 이게 뭐죠? 삼위일체. 승리. 그리고 사실. 저 이겼어요. 자, 승리라고 떴어요. 어. 이 승리가 언제 뜨는 거라고요? 아까. 눌러서. 마이파이트를 누르고. 준비하려. 이렇게 있는 버튼을 누르면. 준비하려가 사실은 승리인데 이미지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어... 브라우저에서 쿠키 삭제를 하는 게 있어요. 쿠키 삭제를 해주시면 그게 승리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쿠키 삭제를 안 했군요. 네네네. 그렇죠. 아, 그 인터넷 검색할 때 쿠키 삭제해서 검색해라.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약간 편법이네요. 네네네. 어떻게 직접 한번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저는 뭐 사실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해서 했는데. 너무 쉽게 그냥 이겨버려서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저희도 걱정이 되는 게. 너무 강력하고 재미있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좀 험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 저도 사실은 리거 브랜드 말파이트를. 네네. 말파이트라는 챔프로 일단 리거 브랜드를 시작해보려고요. 네. 오늘 해보니까 이 게임 자체가 너무 재밌고. 알려주는 대로만 하니까.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말파이트 챔프가 워낙 또 좋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알만 쓰면 다 죽으니까. 네. 쿵덕쿵하면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 기회에 여러분 사셔가지고 아까 뭐 부모님 챙겨드리는 것도 좋고. 또 여자친구와의 특별한 날. 여자친구에게 말파이트를 선물하시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추억이 되지 않을까. 부모님들에게 또 생일선물이나. 네. 결혼기념일 이런 날. 말파이트를 한번 키워보시라고. 그렇죠. 선물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특히나 부모 중에 뭐 아빠가 줘 엄마가 줘 엄마가 줘 아빠가 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좀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말파이트를. 선물을 하시면은. 두 분이서 아주 또 이렇게 싸우면서 정도는 게 사실은 또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아주 사이도 돈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선물할 수 있는 말파이트입니다. 튼튼하기로 유명한. 말파이트. 단단함에 강력함까지. 마이파이. 적은 느리게. 나는 빡빡빡 빠르게. 또 있습니다. 단폭한 연결. 더 드립니다. 적의 공속에 내려지고. 넓은 멍이. 너무도 손쉽게. 펜타캠. 쓰면 강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적을 기습하고. 똘똘는 층적들도. 쓱쓱. 길고 날판. 궁극기. 다섯 명. 다섯 명. 세 번에. 4종에. 하나. 더. 총. 다섯 명. 550 RP. 292 RP로. 신문전원 분들을 꿈꾸던. 말파이트. 지금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O.P 하면. 말파. 말파 하면. O.P. 명품 샷. 말파이트.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지금 밖에서 같이 들어왔는데 2차 물량까지 더 돈 났다고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주말 반납하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요 아 근데 아까 저 영상을 잠깐 제가 봤는데 제작한 영상이잖아요 말파이트는 레벨이 10, 레벨이라고 하나요? 그 옆에 숫자가 12라고 붙어있는데 상대들이 1, 2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게 이제 복잡한 용어일 수 있겠지만 에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정확히 드릴게요 라인에 도착하면 사실은 적들이 2레벨을 빨리 찍기 위해서 1보단 2가 좋고 1보단 10이 좋은게 맞거든요 아 원래 레벨 숫자가 높을수록?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거에요 아 그런가요? 숫자를 보통 높이 비기 위해서 다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막 미니언이라는 걸 잡으면서 경험치를 올립니다 1에서 2가 넘어가기 직전에 제가 그전까지도 통화를 하느라 게임을 못하다가 접속을 제가 1에서 넘어가기 직전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부터 적들이 경험치를 하나도 못 올린거죠 아아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레벨 그게 아까 12가 아니라고 숫자가 1이었군요 네네네 1 사이에 걸쳐있는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어쩐지 저는 혹시나 그게 12라고 읽을까봐 아니 아니죠 아니죠 1레벨에서 1레벨 사이에 그 사이에 다시 그리고 남경김치 뭐 이런게 보이는데 저는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아 모르시는? 네네네 아 상대방? 네네 상대방 저희가 또 아 저희끼리 하는거 아 이게 일반 게임이야 아까 그냥 하신거라고 하셨죠? 아 네네 원래 평소에 하시던대로 그냥 하셨는데 몇만원에 북경김치가 있는데 그친구는 북씨에요 아 북씨입니까? 네 근데 그분은 남씨잖아요 아 그 북씨 혹시 친척이 북씨 박치기? 네 아 그친구가 그친구 친척이었군요 그렇죠 아아 김의중이 있다고 김의중과 박의중이 사이를 의심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성이 다른데 근데 왜 북경김치와 남경김치를 의심하시진 않죠 성이 다른데 성이 다른데 성이 다릅니다 아 여러분 오해하지마세요 남경김치는 제가 듣기로는 남경주씨 아들이라고 네네네 얘기를 듣기 했는데 아무튼 다른데 이름만 같을뿐 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이 같으면 오히려 의심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방송으로 다 보여드렸잖아요 맞네요 아까 베인킬 아 그렇네 맞네 맞네 블라디오 옆킬 여러분 혹시라도 그 의심하시면 안됩니다 그 의심 빨리 끊자 아 저희 다음 방송 때문에 아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네 오늘 에로엘이랑 게임을 만날 때 이번 2년으로 에로엘이랑 게임을 만나게 되셨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네네네 에로엘 네고브랜드 하려구요 마이파이트로 네네네 마이파이트를 하기 위해서 네네네 즐거워가지고 아유 즐거워 야 널 재밌다 에로엘 에로엘 해야지 나도 에로엘 해야지 여러분 마이파이트 오늘은 절판됐지만 추가 문양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말파이트도 오늘 여러분의 성원을 보답하고자 오늘 판매한 자금을 가지고 페이퍼컴퍼니 하나 새로 만들어서 색다른 주식회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주에는 다른 챔프를 가지고 어떤 개조를 통해서 그렇죠 또 할인을 해서 가져오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럼 저는 그때까지 연습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차피 다 알려주니까 동기아가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다음주에도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오늘 판매되는 제품 가지고 기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디에 아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공략을 하죠 음 오늘 판매된 챔프의 일부는 주 말파이트의 이름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어려운 분들에게 제가 사실 최근에 사연을 받았어요 어떤 사연을 받았죠 한 분이 그 사실은 핸드폰 장사를 하면서 어 그 달란한 가족들과 함께 오브굿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순간에 저도 그 얘기 들은 거 같은데 네 좀 사업을 시작하셨다가 아 벌써 눈물이 달려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저희가 제가 그분에게 정모씨 아닌가요? 아 네네네 아 벌써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네 제가 그분에게 네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사랑의 리퀘스트가 한번 나오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근데 그분만큼 그분이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그렇게 더 안타깝다고 아 그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요 그러니깐요 네네네 아무튼 주위에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15,000원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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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로 또 우리 호스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죄판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